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수 송가인씨의 오늘입니다. 설날특집 조선팝 어게인 송가인 국악 컨서트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방송됩니다. 2월 1일 민족의 대명절 설날특집으로 진행이 되는데 1일 저녁 6시 20분에 방송이 되고요. 티저 영상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설날에는 가인이어라 라고 하는 제목의 티저 영상이 있는데 언론 보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팝 어게인 송가인의 국악 컨서트가 오늘입니다. 설날 저녁 6시 20분에 방송이 되는데 송가인표의 국악 컨서트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인의 조선팝 어게인 송가인 국악 컨서트는 다채로운 무대가 예고되고 있어서 송가인의 팔색조 매력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송가인의 국악 컨서트는 이명웅의 송년특집 단독쇼하고는 좀 규모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명웅은 이명웅 중심의 단독쇼였다면 송가인의 국악 컨서트는 송가인과 다양한 출연진들이 나옵니다. 송가인의 어머님도 나오고요. 그리고 스승도 나오고 그리고 국민소리꾼 남상일 명창도 나오고 다양한 국악인이 나와서 조선팝 어게인 국악 어게인입니다. 국악 컨서트를 전개하는 것이 조선팝 어게인 송가인 국악 컨서트다 이렇게 성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국악 컨서트는 1, 2부로 두 개의 부로 나뉘어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1부에서는요. 국악 위주의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무대가 펼쳐지고 2부에서는 트로트와 국악이 믹서된 콜라보 무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오늘 국악 컨서트입니다. 송가인의 국악 컨서트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송가인이 창극 춘향가가 그리고 남도미녀 진도시킹굿 그리고 판소리 인당수 빠지는 대목을 국악 위주로 무대가 펼쳐지고요. 2부에서는 엄마리랑 검은고야 등 트로트와 국악의 만남의 콜라보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배뛰어라라고 하는 창작 국악과 새해 복을 기원하는 비나리 박타령 등 국악을 새롭게 편곡한 퓨전 무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출연진들이 나옵니다. 어머님이 송순단 명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순단 명창과 함께 진도시킹굿을 함께 합동 무대를 펼치는 무대도 관심을 끄는 무대도 관심을 끄는 무대고요. 그리고 송가인의 친오빠가 아쟁 연주가네요. 연주자인데 조성재가 이끄는 우리 소리 바라지의 무대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악밴드 억수의 한국 전통 연이 무대도 펼쳐지고요. 그리고 스승인 박금희 명창의 무대도 펼쳐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소리꾼이라고 할 수 있는 남상일 명창의 무대. 그리고 2021년 KBS 국악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준수와 함께하는 무대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미스터트롯의 김준수 마스터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국악을 하는 2021년 KBS 국악대상을 받은 김준수와 함께하는 합동 무대도 펼쳐지고요. 그리고 동갑내기 소리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송가인은 호랑이띠입니다. 36입니다. 올해가 호랑이띠인데요. 송가인이 호랑이띠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띠 소리꾼들이 함께하는 합동 무대도 펼쳐지고요. 그리고 KBS의 국악 간연학단. 그리고 세종 최향순 전통예술단 등과 함께하는 합동 무대도 펼쳐진다고 해서 송가인의 국악 콘서트는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라고 하기에는 좀 성격이 달라요. 제가 티저 영상을 통해서 맛보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녁 6시에 방송이 되고요. 호랑이띠에 송가인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춘향이 송가인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몽룡이도 녹이는 송가인표 사랑가가 여러분을 찾아가고요. 이런 모습으로 조선파버게인 송가인 국악 콘서트가 진행이 되는데 심청이 송가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인당수 빠지는 대목이 대목의 무대가 펼쳐지고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심청이도 울고간 송가인표 효심이다 라고 하는 자막이 나오고 있고요. 심왕후 송가인이라고 하는 자막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심 봉사의 눈을 띄우는 송가인의 절창이 있습니다. 1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국악 위주로 방송이 진행이 되고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오버죠. 트로트와 국악의 만남이 펼쳐지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로트의 여신으로 만나는 송가인. 2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국악과 트로트의 새로운 만남이 2부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송가인이 여러분께 드리는 새해 봉 많이 받아 가세요. 이렇게 방송이 되는 것이 오늘 방송되는 조선팝 어게인 송가인 국악 컨서트입니다. KBS는 나훈아 단독쇼 콘서트 그리고 심수봉 단독 컨서트에 이어서 이명우의 단독 컨서트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송가인의 국악 컨서트는 이런 단독 컨서트와는 성격을 좀 달리하는 국악 컨서트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조선팝 어게인 송가인 국악 컨서트인데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시간이 110분이고요. 이명우 콘서트 같은 경우는 150분이었거든요. 그 방송 시간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 밤에 방송되는 송가인의 국악 컨서트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